내가 평생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내가 평생 성경만 믿었다고 해서 내가 유일신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념이나 학문을 더 추구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학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과학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믿는 것도 종교라는 것을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극구 부인하겠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empirical하기 위해 과학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과학자들이 믿는다고 말을 할 때부터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과학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엑스테리먼트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그거의 결과를 보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 결과를 또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과학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종교이죠. 극구 자기는 나는 하늘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과학에 의해서 하나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신앙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으면서도 과학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과학이라는 우상.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마냐로 땅에 오직 여고하는 하느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밖에 없습니다.